11월 13일 레디 액션 청춘 개봉일과 동시에 저희 처음생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수업 날짜가 곧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것만큼 긴장하지 마시고 추운 겨울날 또 몸 아프지 마시고 지금도 공부를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긴장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신중하게 이렇게 고르셔서 꼭 좋은 점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씨 뭐 할 말 있으세요? 그냥 최선 다한 만큼 후회 없이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씨는? 네 많은 수험생 청춘 여러분들을 응원하겠고요. 저희 레디 액션 청춘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 거야! 누나! 사름 먹고 넘게! 가자! 아이템!